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gps 한번 잡아주는 거 도보 또는 자가용 택시로 이동할 때 바로 이렇게 한번 잡아 준 걸로 해가지고 빨간색 나의 위치에 삼각형 꼭짓점이 내가 가는 방향이 있게 이렇게 바로 gps를 한번 눌러주지 않아도 출발지 도착지 검색 완료 찾기 선택하면 여기서 바로 빨간색 현재 나의 위치에 꼭짓점이 있게 이렇게 이게 기본값으로 돼야 gps 현재 위치를 한번 안 눌러줘도 훨씬 편합니다 카카오맵 빨리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이게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도보 택시 자가용으로 내가 이동하는 방향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죠 삼각형 꼭짓점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빨리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도보 택시 자가용으로